자 발키키리를 보내고 스프링스 백업 가고 아 완전 외부님까지 지기는 했어 오케이 꼬 한번 푸시고 오케이 하나 푸시고 세군으로 방어하고 야 마법사 너도 쟤는 레벨이 9짜리네 오오오오오 자 부마님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프린스 따라가고 알키리랑 프린세스는 최고네 고블린통 후방 승투 후방 승투 가고 왼쪽 프린세스 부시고 킨타워 하나 남고 마법사 개인 꺼냈네 해골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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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하고 법사가 해골이 녹여버리네 법사는 발키리로 발키리 레벨터 높아 아 미죽네 킨타워 일단 나가보세요 킨타워 해골은 뒤에서 우와 쟤 뭐야 잠깐만 얘네 왜 한방에 날라와 우와 부셔질뻔 했어 오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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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방심하다가 이거 녹겠네 내가 자 자 잠깐만 자 해골이 올라가고 이제 무격이다 나도 고블린통 후방 침투하고 아 발끼리 레벨전이니 아 반끼리 오 오케이 아이 좋습니다 굿 자 여러분 제가 올린 일반 영상이랑 쇼츠에 좋아요 좀 부탁드려요 그래서 모험의 탑은 제가 한번 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아무 게임이나 막 하면은 망하더라구 그래서 좀 어느정도 검증이 된 게임을 해야될 것 같아 아 이만한거구나 아 법사 힘내 어우 제가 디아블로 하다가 망했어 응 나는 재밌어 bajo 했는데 다들 디아블로 싫어하더라구 응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무게임이나 막 하면 망해 흐흐흐흐흐흐 흫 잠깐만 강한 명이.. 저는 한 명이 데려왔고 2초 올라가고 퀴스가 왜 이렇게 안나오? 퀴스하고.. 아 퀴스가 더블에타구나 잠깐만.. 아 저 미니테카를 모르는거야 일단 막아봐 미니테카 일단 막고 마녀 마녀 일단 막아봐 일단은 막아보고 화살 일단 날려서 쟤네 녹이고 오.. 잠깐 한큐인데 한큐? 아..잠깐만..잠깐만.. 발키리로.. 플린스 올라가라 너밖에 없다 플린스 네가 가라 그냥 뚫어 뚫어 오 좋아좋아 그냥 직접 뚫어 뚫어 오케이 아이 좋아요 좋아좋아좋아 고블린트 호황침 들어가고 발키리 오케이 발키리 살아있고 자 범사 백업스 가지고 플린스 올라가고 어이 좋아 점사 점사 자 발키리가 방어해주고 아 플린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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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마녀 마녀가 마녀가 마노를 지어주니 같이 말아줘 아이 좋습니다 굿 이따가 저녁에는 쿠키런 모험의 탑 그걸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따가 쿠키런 모험의 탑 하면은 보러 오실 분 자 카카오님 오셨고 자 카카오님 오셨고 개소리가 겁나 참시하구나 하하하하 아 왜 아 예신하고 있는데 자 깨는 남친님 보지고 자 우리 또 있으신가 발키리 많아줘라 발키리가 많아주고 저 뒤에 있는 저기 법사를 발키리 니가 이제 해주고 어우 블랙헨님 왜 안와요 블랙헨님 안오면 안되는데 어우 좋아요 6개 감사합니다 블랙헨님 와야돼 자 플린스 잡고 잡고 자 고무린토 후반 침투 후방 와아 와아 쟤 화살 던지네 오케이 호 하나 부수고 프린스 전설의 프린스 가서 마무리 야 해골군데 저 녀석들 오케이 아아 나도 하나 부셔졌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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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쟤를 마법사로 자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이렇게 그렇게 나오겠다 마녀 뽑는다 아아 컬스 보호를 아 아 다니고 아 아 하 하나 하나가 위 보벨 9자 한pez 한 마리로 왔어 아 야 우리 진홍에서 놀지 말고 올라가자 풀쓰 그리고 단키리 가지고 랠리전 가자 하는거야? 내가 이긴거 같은데? 아 잠깐 오블린통 한번만 더 자 미리패크 한번만 바꿔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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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습니다 굿